올 상반기 택배 물동량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택배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.3% 증가한 8억 6,744만 개로 집계됐습니다.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.3% 증가한 2조 55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박스당 평균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2.6% 감소한 2,372원에 머물렀습니다.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전망에 대해 소셜커머스 시장 성장과 해외 직구 물량 증가에 따라 10% 전후 성장이 예상된다며 택배요금 현실화 및 택배기사 처우 개선 노력과 서비스 품질 재고로 서비스 경쟁 촉발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올 하반기 택배업계는 업계 간 인수합병과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KS 뉴스 김단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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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S 뉴스 김단아입니다.